이수웨이도 토요일쯤이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림은 다 그려서 다르게 손보고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 뻔치겠네 별들을 운행하시네 빠르긴 어떠니? 좋아 조감들까지 주관하시듯이 나의 발길 예비하셨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주인종들 내게 매부네 물건 곳은 너머 어디에 있든지 주는 나에게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 하나님 뻔치겠네 별들을 운행하시네 저 강들까지 주관하시듯이 나의 발길 예비하셨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주인종들 내게 매부네 물건 곳은 너머 어디에 있든지 주는 나에게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